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업사이클린 플라워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업사이클린 화분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연관이와 재활용품으로 많은 화분을 만들어서 베란다에 심었습니다. 재랄은 꽃을 삽목하여 커피 잔에 심었습니다. 밑받침도 재활용품으로 이용하여 배수구를 뚫었습니다. 꽃도 장식해서 화분을 장식했습니다. 스트러폴에 그림을 붙여서 파도 심었습니다. 멋진 화분이 됐습니다. 비닐 상자에 배수구를 뚫고 국화를 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훌륭한 화분이 되었습니다. 스티로폴 상자에 호야를 분갈이하고 포기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와 재활용 화분을 만들어 베란다를 장식했습니다. 즐거운 화분 생활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